김현진의 글인가요? 김현진의 글인가요? 김현진의 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매주 평일 아침 6시에 보느냐는 숙그랑래주의 생방송 김현진의 글인가요? 그림 보는 가기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입니다. 오늘 보고 들으실 제 그림의 제목은 공단 하차장 풍경입니다. 제가 예전 타 작업장의 택배 수업 갔을 때 의 본 풍경을 그림에 옮겼어요. 상자와 택배 그리고 아파트 전경 아무튼 이상의 그림 원하는 가기를 키워드리는 제 그림 설명이었습니다. 네이버TV와 프리커TV 그리고 바쿠오스톱 팟빵 네이버 블로그 그림방 카테고리 김현진의 글인가요? 카카오스토리 저의 그림 그림이 아닌 김현진의 홈입니다. 외국인들 외국인들을 위하여 번역농울도 하고 있어요. 외국인 시청자와 청취자의 모두 바랍니다. 저희 스폿라디오 김현진의 글인가요 펜과 하트는 펜은 플러스 알파 알람으로 가며 하트는 5분 뒤에 눌러주십시오. 오디오 생방때나 가능하며 라곰팩스토로 하트만 그냥 눌러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현진의 글인가요 저는 김현진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저의 미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